루이스 제발 제발 주민들을 지켜! 절대 물러서지 마라! 여긴 우리가 막을 테니 어서 안쪽으로 피하니! 우리와 함께 싸운다고? 적은 잔인하고 난폭한 오크종족이 불자신 만만하다고 그렇다면 부탁하지 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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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어듣을 적어 위에서 룰 자네 실력이 쓸만하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싸우더군 자네 나중에 나를 다시 찾아오게 자네에게 따로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